우리 학제님 대물나라 인근에서 활동 중인데 구덕이 강냉이 하나래 구덕이 두 마리 와 구덕이 지금 뭐야 사짜잖아 이거 사짜 미쳐 미쳐 막 미쳐 전부 구덕이에 나왔다고 지금 톡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지 어제 우리 집에서 사갔거든요 이거 봐요 사짜 오오오 중요한 건 제가 구덕이 밑에 나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 더기 내야래 오오 사짜 대물나라 인근에 수소리 포인트 금고리 포인트 진행합니다